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문장이 피트 드러키 교수의 자서전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제 방송을 늘 봐오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문장일 수 있지만 정말 대색이면 대색일수록 살아가면서 이런 잣대나 기준이나 원리나 원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자신을 우선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가족을 구하고 조직은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를 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 악과 흥정에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을 자신의 야망에 이용하겠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악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더 나쁜 짓을 막기 위해서 악과 손을 잡을 때 인간은 또한 악의 도구가 된다. 피트 드러크의 자서전에 나오는 아주 명문장입니다. 제가 이 문장에 약간의 해석을 더하면 인간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손을 잡을 때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악과 어떤 이유에서든 타협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조직을 어려움에 차게 되고 가족과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게 됩니다. 대북정책이 그렇고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눈을 감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많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 정의롭지 않은 사건들이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에 문을 닫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첨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은 짧은 한 문장과 함께 동영상을 첨부파일로 보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아침 시간 내내 감동이 물결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분 23초짜리의 감동적인 동영상은 오늘 7시에 시청자 한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내보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자신의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신의 앞날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드는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더 힘을 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위계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동영상도 좋고 전단지도 좋고 카툰도 좋고 그리고 또 이미지를 담은 일종의 구호도 좋고 이런 것을 만드는 운동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를 널리 널리 알리고 한국에서 자유가 침해되어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찬 내용을 1분 2분 3분 5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의 메일인 공제보 gongjibo.com으로 보내면 모든 분들의 영상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강동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전단지나 카툰이나 구호를 담은 이미지 등을 공제보 센터에서 모아가지고 충분히 사람들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오늘 아침에 했던 것처럼 올리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될 것이고 또 아주 전형적인 집단지성을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만개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갖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은 영상, 전단지, 카툰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gongjibo.com 공제보 센터로 첨부파일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했던 영상처럼 항상 영상을 만드신 분들은 공병호TV 대신에 시청자의 성함과 함께 어떤 분들이 만드는지 영상 제목 그리고 공지사항 등에서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물질적인 보상은 없지만 개인이 만든 것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들의 자부심도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각각 만드신 분들이 이 나라가 반듯한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인물임을 영원히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가운데 영상이나 카툰 등에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에게 내먹게 두지 않고 우리의 재능을 한껏 발휘해서 나라를 위해서 재능을 발휘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제가 시청자 한스님이 보내준 영상을 샘플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올린 2분 23초짜리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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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